레디 고 특별식 먹기 오게티를 찾아라. 생각지도 못한 오게티가 숨어있다.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. 과연 오게티는 무엇일까요? 내 옆에 있으니까 좀 짙어지는 것 같아. 왜 나한테 그래요? 멀리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.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. 정답 들어주세요. 머리 가르마가 반대로 되지 않았어요? 핸드폰을 들고 바뀌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딱 얻는데 없어요. 없어요. 보세요. 머리를 넘겼는데 다시 내려와 있죠. 저희도 문이 없었어요. 핸드폰이 있다가 없다. 오게티를 찾아라. 정답 화면 공개합니다. 뛰어가는 이지아의 손을 잘 보세요. 손길 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봐. 역시 휴대전화를 잘 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야 이럴 수가.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감쪽까지 사라졌다. 오게티 발견. 서더. 서더. 저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내가 먹어볼게요. 이게 서더에요? 맛있어요. 잘 마셔요. 맛있어요? 야 쭈꾸미 먹으면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 먹어야 돼요? 어우. 너무 맛있어. 짱. 짱이죠? 뚱뚱하지도 않죠? 어! 고마워요!